안녕하세요 데이빈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two left feet with me 할게요 혹시 춤을 잘 하세요 만약에 춤을 못하면 그럼 you have two left feet two left feet with me 는 춤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춤을 못하면 그럼 그 친구한테 you have two left feet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two left feet with me 는 춤을 못해요 다음에 뵈요